월드 언론사 총련대 8대식을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. 오늘 이 시간 새 출발하며 힘차게 전진하는 기전을 위하여 주님께 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. 특별히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피종진 부사님과 김춘한 총재님 그리고 이사장님 정진희 부사님과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귀한 분들 한 번 한 번마다 교회와 가정과 기관 단체들과 주님의 새로운 축복 속에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한 번 한 번마다 항상 귀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. 월드 언론사 총련대를 통하여 온 세계의 월드에 복음 전파로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고 무르익혀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종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